안녕하세요. 연극 청년 전태일 불씨에서 전태일 역을 맡은 김주환입니다. 연극 불씨는요.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청년인 전태일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입니다. 관전 포인트는요. 실제 전태일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같이 나오는데 극중 장면에서 젊은 태일이와 지금 나이가 드신 선생님이 이렇게 조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가슴 먹먹한 장면이 되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 이유는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현실에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바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는 연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저녁 8시 연극 청년 전태일 2시 네이버 TV로 생중계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 우리 모두 이별됩시다.